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영어, 한국어 동시 소개 브릿지 들으셨죠. 외국인이 청취율 전화 받으셔도 와이틴 라디오 94.5 오후 1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가 잠깐 재미있는 게 왔어요. 6304님, 정답은 저희가 보기를 3개 드렸는데 정답 4번,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3번 얘기해 주셔야죠. 정답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보내주셨네요. 또 0677님은요. 정답 4번이라면서 또 없는 보기를 얘기했으면서 친구에게 와이틴 라디오 94.5 이슈앤피플 꼭 들어보라고 소개한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공공의 촉 금요일 시간인데요. 공에 대해서 가장 촉이 좋은 스포츠 전문 기자님들 보시는 시간이죠. 이성무, 이데일리 스포츠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상황극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인데도 좀 파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뚜루루루루.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청취율 조사 중인데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 들으시나요? 무조건 이슈앤피플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방송국? YTN. 네,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네, 들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얘기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한 3개월 뒤에 뵈려고 했는데 정답을 맞춰주셔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스포츠 관련된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서 조금 긴장도 풀면서 또 스포츠 워낙에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힘이 되는 좋은 콘텐츠니까요.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촉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공에 대해서 가장 촉이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준 풋볼아시아 발행인 공공의 촉 중에 본인은 어떤 공이냐라고 했더니 전 축구공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이성무 기자님은 어떤 공과 가장 가깝고 촉이 좋으십니까? 네, 한준 기자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한 축구 기자니까 당연히 축구공을 선택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주종목이라는 게 없거든요. 저도 존재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선택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역시. 럭비공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럭비라는 종목은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서로 또 몸싸움을 벌이고 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럭비라는 문화 자체가 참 좋기 때문에 럭비공에 대한 인식이 참 좋습니다. 공공의 촉. 축구공, 럭비공 두 분 저희가 격대로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먼저 워낙 스포츠계의 마당발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네, 발이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여러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럭비공처럼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시는군요. 네, 지난 토요일에도 럭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럭비 갔다 오셨군요. 저는 좀 무서워요. 워낙 부딪힘이 많아가지고. 경기는 좀 살벌하고 무섭고 다치지 않을까 싶은데도 경기가 끝난 뒤 서로 또 노사이드라 하거든요. 넌 이 편 저 편이 없고 경기가 끝나면 모두가 한 편이다. 그런 럭비정신이 굉장히 또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럭비정신 노사이드. 정치인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얘기 나와서 잠시 유튜브에서 반론 얘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앞서 말씀드린 김민은 교수 이슈로 월요일날 모십니다. 그때도 잘 들어주시고요.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인데. 에스턴빌라 경기 전에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한준 기자랑. 그런데 정말 해트트립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전반 3분 만에 골 넣을 때 오늘 출발이 좋네 그랬는데. 그렇죠. 후반전에 연속 골을 넣고 나서 큰일 났다. 기자의 촉이 딱 오는 거예요. 이번 주 손흥민 선수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논란까지 있었냐면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왜 손흥민은 빅클럽에 영입지의가 없냐. 이걸 가지고 유명한 축구 평론가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을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맞아요. 한 골씩 한 골씩 한 골씩 이렇게 찔끔찔끔 넣는 게 아니라. 3경기에서 무려 6골을 터뜨렸어요. 멀티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엄청나게 골을 넣고 있고요. 벌써 리그 득점이 17골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그 득점 선두가 모하메드 살라라는 리버풀 선수인데 20골이거든요. 지금 3골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남은 경기가 지금 6경기인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기세를 이어간다면 역전 득점왕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낮의 대표 시사 Y10라디오 이슈앤피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상승세 좋고 에스턴빌라 꿀벌 사냥꾼처럼 유니폼은 다르지만 잘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득점 순위는 워낙 차이가 나거든요 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는 득점왕에 대한 기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경기 예고돼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밤 오후 8시 30분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이라는 팀인데요. 줄여서 브라이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홈경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17골이잖아요. 혹시 두 경기 연속 해트트랙을 기록한다면 득점 공동 선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은 없는 법이죠.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가 17골 리그 17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럽 리그 최다 골 기록입니다. 단일 시즌 최다 골. 지금 타이 기록이고 작년에 이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세웠는데 만약 한 골만 더 넣게 되면 이 기록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 말고 한 시즌에 유럽에서 17골을 넣은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차범근 선수가 또 분데스리가 1985-1986 시즌에 레버쿠젠 시절에 17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이 기록까지 뛰어넘게 되는 거죠. 토트넘으로서도 이 경기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리그 4위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구단 수입이 1년에 몇백억에서 많으면 몇천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만큼 지금 토트넘은 목숨 걸고 지금 경기 치르고 있고요. 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에 브라이턴 경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주말에 요즘 뭐 TV도 그렇고 웃을 일 없어, 재밌는 일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병주고 약주고 같습니다만 민감한 시사일수도 전해드리지만 이렇게 속 시원한 즐거운 스포츠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경기 좀 잘 살펴보시고 헤트트릭이 원래 밀짚모자 3개를 이렇게 저글링하는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굉장히 좀 특출나고 대단한 성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헤트트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세라면 워낙 지금 득점 감각이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케인과의 호흡도 아주 두 듀오가 유명한데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챔피언스 리그, 꿈의 리그 정말 거기 모이는 선수들 몸감만 얼마야 이런 기사도 많았는데 유럽의 전유물이고 저희는 심야식한테 TV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시아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 리그 챔피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 짱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에 서울에 진짜 짱을 가려보자 이런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중왕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아시아에도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역시 당연히 아시아 축구 강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4개 팀이 나가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K리그 1위 팀 전북현대를 비롯해서 울산연대, 대구FC가 출전권을 따냈고요. 여기에 주목해 볼 팀이 있는데 FA컵 우승팀인 전남드래곤즈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갑니다. 전남드래곤즈는 1부 리그 팀이 아니에요. 2부 리그 팀입니다. 2부 리그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과연 쟁쟁한 팀들이 모두 나오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부 리그 팀 전남드래곤즈가 어떤 성적을 내느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K리그 팀들이 그동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승한 적도. 무려 1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다 기록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시아 하면 한국, 중국, 일본 정도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시아 하면 아시아 축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중동 국가거든요. 이란.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 오일머니를 써서 데려오고 전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팀들을 중동 국가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관전 포인트까지 지금 이성무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월드컵 최종 예선을 보는데 제가 이란전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모르는 축알못, 축구를 잘 모르는 저희 와이프가 집사람이 한일전도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해라고 하길래 저는 이란은 꼭 이기야 된다. 그렇습니다.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저희가 이란한테 졌고 침대 축구라는 말도 나왔고 악연이 깊었고 물론 두 국가 간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로서만 놓고 보자면 뭔가 더 이겨야 된다는 게 이겼을 때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란을 이번에 이기기 전까지 13년 동안 못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한국과 이란 간에는 여러 가지 지금 한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승리가 굉장히 기뻤던 거고 그렇게 이겼으면 조 1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마지막 경기 때 좀 아쉬웠습니다. 한일전은 또 다른 민족 정서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 저희 Y10라디오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서도 야구 얘기를 좀 했는데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선수부터 먼저 소개하는데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 경기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류현진 선수 내일 모레 오전 4시 7분 새벽 시간이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오클랜드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시즌 두 번째 등판이고요. 원래 순서라면 내일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팀에서 야 현진아 하루 좀 더 쉬어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로 등판이 미뤄지게 됐고요. 어쨌든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하루 더 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기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볼게요. 먼저 좀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고척돔 개막 때 푸이그 선수도 나오고 기대가 높았는데 관객 수가 너무 적어서 그걸 두고 또 분분해요 의견이.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야구팬들의 두려움 어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직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한창 때처럼 그렇게 야구장에 막 가서 마음껏 즐기고 그런 마음은 안 갔습니다. 심리적인 이유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야구에 대한 좀 불신? 일부 선수들의 어떤 일탈들이 있었죠. 등을 돌린 야구 선수들이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고척스카이돔 지난 12일에 열렸던 경기 774명이라는 관중 수에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해명을 하자면 지금 프로야구는 관중들이 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관람이 가능하고 입장이 가능하고 치맥도 가능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는데 다만 실내 경기장은 아직 취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척스카이돔은 실내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는 취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맥이 안 되는 거고 마음껏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그런 제약이 아직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들이 아 그래? 그럼 우리 조금 더 나아지면 가자 이런 마음이 큰 것 같고요. 그날 경기가 NC랑 키움의 경기였는데 사실 이 두 팀이 전국구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그런 774명이라는 좀 적은 관중이 들어왔는데 저는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방역수칙이 좀 더 완화가 되면 고척스카이돔에도 많은 관중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야구계 스스로 또 팬들의 사랑을 더 받으려는 노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 좋아지면 다시 한 번 스트레스를 풀러 야구장에 가시는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G 개막하고 내리 10연승이라고 하는데 비결이 뭔가요? 네. 한 가지 업데이트하자면 어제 LG에게 졌습니다. 1대5로 치면서 10연승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프로야구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SSG가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작년에는 추신수 선수를 연봉 27억 원에 최고 연봉에 데리고 왔고요. 이번 시즌에는 김광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잘 뛰던 선수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4년간 무려 151억 원. 대결이 있군요. 그러니까 프로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우승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SSG가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초반에 성적이 난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확실히 오너가 팀에 관심을 갖고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용진 SSG 구단주 신세계 부회장인데 계속 선수들에게 또 자극을 주고 관심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프로야구 초반에 10연승이라는 결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수 김광연 축구 쪽도 좀 호날두 이런 사람들 좀 돈 써서 내려오면 좋겠다. K리그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